옥상에서 떨어진 후 3일 만에 깨어났다 이상한 후유증이 찾아왔다 빨간 눈? 사람들 눈이 딱 빨갛게 보여요 곧 죽을 사람들이야 왜 이래? 이거 타시면 안 된다고요 네 주변 사람들은 안 죽여 사람 구해보니까 없대 말해 주시라고! 넌 사람 죽이고 난 살리고 그만 둬 이 새끼야! 만나서 반가워 미친놈아 사고 후 찾아온 또 하나의 감각 후유증 2014년 1월 6일 첫 방송 제 얘기를 웹툰으로 만든다는 얘기죠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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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